안녕하세요 BNT월드 가족 여러분 정채연입니다 네 오늘 저는 BNT 화보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딱 끝났는데요 곧 나올 BNT 화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늦었지만 2018년 새해 복종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꽃 등이 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따뜻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아도 곧 있으면 나오니깐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BNT 월드 가족 여러분, 정채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